KB가 귀하를 선택해야 되면 당신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기술하십시오 애들이 뭐에서 헷갈리는 거야? 스토리에서 헷갈린다 이게 스토리 우리은행 영업점과 다른 시중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고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을 비교 설명을 했다 그치? 이게 얼마야? 2000바이트 1000자니까 500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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